선생님 저는 저는 막발이라서 제가 아침에 둥화에 시키거나 그런 경우가 많거든요. 간단하게 요리하기 힘들어서 맨날 누룽지만 먹이니까. 저도 누룽지 자주 먹여요. 누룽지 없으면 어떻게 키우나 싶어요. 어렵지 않아요. 쉬워요. 1타 1타 강좌. 1타 강좌 아니에요. 아니 진짜 그 어남 선생님의 요리를 따라하는 남자분들을 남편이 상당히 많다고 그러더라고요. 너무 편하게 가르쳐주잖아요. 쉽게. 요즘에 진짜로 저도 제 요리 따라 하신 분들을 다 찾아보거든요. 남편이 했다는 걸 보면 되게 좋아요. 늘 좋아요 눌러줘요. 저도 해시태그를 되게 많이 봤어요. 해시태그를 엄청 많이 봤어요. 제 SNS에도 올렸어요. 그러니까요. 감사합니다. 좋은 영향력이다. 간단하게 요리하기 힘들어서 맨날 중지만 먹이니까. 저는 뭐 알면 볶음밥 많이 해요. 저는 뭐 알면 볶음밥 많이 해요. 아 아빠의 요리 볶음밥. 볶음밥 답이다. 네 왜냐하면. 자체하다 보니까 볶음밥 제일 많이 먹거든요. 이런 볶음밥 하나 잘해도 반찬 같은 거 필요 없잖아요. 그렇지. 볶음밥이 시켜주면 잘 먹는데 내가 해주면 안 먹잖아. 밖에서 먹는 것처럼 그 맛이 안 나요. 파는 건 사실은 조미료가 들어가요. 그래야 파는 볶음밥 맛이 딱 올라오는데. 사실은 내 메시지가 나쁜 건 아닌데. 아이한테 주기에는 좀 그래요. 그래서 제가 여러 가지로 하다 보니까. 이렇게 하니까 파는 맛이랑 비슷해지더라. 아이들 잘 먹더라. 봉오를 만드는 법 알려드릴게요. 볶음밥. 볶음밥. 아웃풋이 좋아야 돼요 쉽고. 자 이제 남편분들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오 이거는 진짜 배우고 싶어요. 여기다가 물러야겠어요. 파는 들어가야 돼요. 파. 멸치 액젓 설탕. 이거 하면 돼요. 진짜요? 오 진짜요? 그럼 지금 설탕 멸치 액젓. 파 이거면 끝나는 건가 세 개. 지금 세상 같다라네. 멸치 액젓은 잘 안 넣는데. 볶음밥에 멸치 액젓을 넣는데. 아이 있는 집에서는 액젓 쓰시는 것도 여러 가지. 기분도 그렇고 미안한 마음도 없고. 되게 추천할 만한 액젓 볶음밥이에요. 파는 정말 잘 조사해야 돼요. 파를 못 느낄 만큼. 심이 있잖아요. 여기 요런 심은. 그게 찝히면 아이들은. 아 해로운 거다. 먹으면 안 되는 거다라고 느끼는 아이들이 꽤 있으니까. 열심히 얇게 쓸어봅시다. 이렇게 쓸 때는 늘 얘기해 주는 거 있잖아요. 반 갈르고. 마치 파채를 만들듯이 밭이네요. 양파 당근 같은 경우는 물기가 나와서요. 밥이 잘못하면 약간 질척돼요. 파만 넣을 거예요. 파 넣고 기름을 얼마나 두르냐 하면. 넉넉하게 두 숟가락 넣는다고 생각하면 돼요. 이따 모질을 한 번 더 넣으면 되니까. 이렇게 익을 때. 자 불을 줄이고. 멸치 액젓 꽉 채워서. 멸치 액젓 너무 아이디어다. 간장 말고 멸치 액젓을 넣는 게 훨씬 더. 맛이 깊어질 수 있다. 그리고 설탕. 설탕 한 이만큼만. 아하. 액젓과 설탕이 다예요. 이걸로 만지는 거예요. 밥을 넣을게요. 익히지 마. 즉석밥을 전자레인지에 돌리지 말고 그냥 바로요. 밥을 바로 넣으세요. 즉석밥을 데우지 않고 바로 넣는 이유가 있나요? 그래야 뽀개기가 쉬워요. 초보자들 사이에서는 복밥을 잘 뽀개는 게 1번이에요. 허연 덩어리가 없을 때까지만 뽀개면 돼요. 강풀에서. 근데 그거를 뜨거운 밥으로 떡진 밥으로 하면 사실 불가능이 아깝거든요. 자 이때 나오는 게 바로 국자. 또 잘 이렇게 풀어지면. 잘 풀어지고. 잘 풀어져서. 이제 뿌개해야 돼요 다. 자 기름에 잘 묻어서 밥이 잘 뿌개졌어요. 그 다음에 뭐래요? 스크램블을 해야지. 결 하나, 두, 세 개 싹 불어가지고. 자 불을 줄이고 인덕션은 이렇게 하세요. 인덕션은 여론이 가운데 있으니까 이렇게 하시고. 나는 화구니까 딴 쪽으로 몰아. 그리고 불을 이쪽으로 놔. 그럼 이쪽은 타진 않잖아. 가르치는 게 너무 잘. 딱 쏙쏙 들어오게. 계란 까고. 자 여기다가 소금을 넣어야 돼요. 달걀에도 소금 간을 해야지 간이 밸런스가 맞아요. 간의 레이어드라고 하잖아요. 어떤 건 신없고 어떤 건 짜면 이발에는 섞이면서 불편해요. 간이 비슷한 것끼리 어우러질 때가 더 맛있어요. 여기다가 이거 담을 거예요. 지금 스크램블을 따로 담아? 저거 이제 중식 요리사분들이 하는 거 따라오는 거예요. 저렇게 해보니까 더 맛있어 보이더라고요. 동그랗게 찍으려고? 맞아 맞아. 섞지 말고 그냥 그대로 얹어서 저렇게 플레이팅을 해주면 아기가 와 하거든요. 자 이렇게 됐어요. 이렇게 하면 다 됐어요. 아 근데 진짜 간단하다. 이거 진짜 해봐야겠다. 이렇게 놓고 저기에다 참기름을 반드시 뿌리세요. 참기름과 섞이면서 꽤 먹을 만한 볶음밥이 돼요. 아 윤기나는 거 봐. 먹고 싶은 모양이 나오잖아 그렇게. 먹고 싶어지잖아. 아우 맛있겠다. 자 완성했습니다. 아우 맛있겠다. 여기서 이제 요령이 생기시면 베이컨도 넣고 소세지도 넣고 돼지고기도 넣어보고 이렇게 하면 요리가 막 탄생을 하는 거예요. 기본에서 기본에서 기본은 아직 끝난 게 아니네. 볶음밥에서 가장 맛있는 건 지금부터 김치볶음밥 남자. 저나 텐션이 너무 셌어요. 너무 좋은데요. 원래 유수영 씨 같아요. 너무 좋아요. 감사합니다. 볶음밥에서 가장 맛있는 건 김치볶음밥. 김치볶음밥. 치키빵 김치볶음밥. 김치볶음밥을 만드는 방법도 한 20가지가 넘지 않나요? 깍두기나 통깍두기. 그 것도 맛있죠. 제일 중요한 거. 김치면 그냥 끝나는 거 아닌가요? 이야. 밥이 두 그릇이니까 김치도 한 그릇은 넣어야지. 그래서 나는 항상 이걸 두 개를 사가지고 하나 냉장고에 쫙 깊이 넣어놔. 그리고 한 달 뒤에 먹으면 외할머니가 담가준 그런 김치가 돼 있어. 하는 걸 하셔가지고 냉장고에 3주만 두세요. 그럼 맛있어요. 김치를 또 쓸어줘야죠. 뭐니 뭐니 해도 볶음밥이 제일 만만해. 잘 배워야 돼. 너무 잘 깰 자른 맛 없어요. 그냥 숟가락으로 떴는데 김치가 좀 이렇게 촥 늘어져야지 더 맛있는 것 같아요. 내 개인적인 취향이에요. 자, 준비는 다 끝났습니다. 볶아볼까요? 기름 넣고 파. 아까랑 같아요, 방식은. 파 기름이. 파 기름. 네. 자, 여기다가 우리의 친구 멸치 액젓. 둘. 와, 멸치 액젓 진짜 팁이다. 김치볶음밥은 설탕을 한 번 더 넣을 거예요. 하나, 두 개. 김치볶음밥은 당국에 좀 들어가야 돼요. 이제 김치 넣어야죠. 김치가 들어갑니다. 타면 안 돼요. 자, 이제 뭉근하게 익혀주면 돼요. 센 불에 볶으면 안 돼요. 타요. 진짜요? 나 이때까지 센 불에 볶았는데. 설탕도 들어왔기 때문에. 집에서 센 불을 넣고 하시다가 태워먹기 쉬워요. 타면 맛이 없으니까. 여기서 이제 자작하게 끓이는 거예요. 시간이 필요해요, 이것도. 이거 시간이 되게 중요해요. 너무 맛있겠네요. 자, 이제 밥을 넣어볼까요? 국자. 반드시 국자가 있어야 돼요. 밥 주걱으로 하다가는 성격때로예요. 자, 여기다가 늘 전 마지막에 추가하는 게 있어요. 어, 뭐예요? 뭣이? 뭔데? 늘 전 마지막에 추가하는 게 있어요. 김치 국물. 국물? 이거 넣어야 돼. 여기다가 이제 김치 국물을. 사실 이거 많이 넣으면 많이 넣을 수가 있어요. 김치볶음밥은 막 볶을 필요가 없어요. 이것도 이건 눌러붙은 걸 끓겨먹는 맛이거든. 자, 이렇게 놓고 마지막에. 이런 거 아니야? 아우, 예뻐. 계란 3개는 넣었어. 우와. 맞아, 다른 후라이파리라면 귀찮아. 그냥 이기다. 이렇게 넣고. 여기다가 김가루 바로 뿌릴까요? 아, 진짜 먹고 싶어. 야, 이기다. 자, 완성됐습니다. 아, 도채로 먹는구나. 김치볶음밥은 덜면 안 돼요. 저기서 숟가락 갖고 댐혀야죠. 아, 야, 이거 한 끗 차이다, 이거. 대박. 냄새가 기가 막히겠다. 와, 맛있겠다, 이거. 대단하다. 식사하세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